반갑습니다. 윤리공부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 선생님 진짜 실수했어요. 이런 걸 왜 틀렸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틀렸다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를 틀린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만 실제로 보면 거기는 출제자가 의도했던 함정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섯 번째 함정의 패턴을 볼 건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틀리가 없었던 문제, 생윤을 한 번이라도 공부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낙태와 관련된 문제가 오답률 2위였어요. 분배정의가 가장 어려운 단원이기도 하지만 낙태 문제는 보통 정답률이 90%대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 두 번째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두 번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이런 걸 틀렸을까?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을까? 아니죠. 여러분들 낙태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개념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제시문만 잘 읽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제시문을 읽는 데 있어서 새로운 논리가 도입되는 걸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르면 당한 함정의 패턴은 뭘 얘기할 거냐면 새로운 논리가 도입됐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시문 독해가 중요한지를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한 번 볼게요. 이게 이번 6월 모의고사 8번 문제였어요.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복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두 여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자, 태아는 인간 생명체지만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기에 부분적인 도덕적 지위만을 가집니다. 따라서 태아를 함부로 죽이는 건 안 되지만 임신부의 질병 등으로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나중에 더 좋은 상황에서 임신하려는 경우라면 임신중절은 허용됩니다. 제가 이제 사실 6월 모의고사 대비 모의고사 강의를 하면서 그랬거든요. 올해 낙태 문제가 대법원에서 새롭게 판결이 나왔다. 낙태를 처벌하는 건 위헌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낙태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건데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있는 낙태와 관련된 주장들 진짜 다 머릿속에 담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낙태를 찬성하거나 낙태를 반대하는 논리들은 끝도 없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논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논의의 핵심적인 쟁점은 뭡니까? 낙태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제시문을 독해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자, 낙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논의의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주제를 못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입장을 찾아야 되겠죠. 갑은 낙태 찬성이네요. 갑은 낙태 찬성. 당연히 그러면 을은 뭐겠어요? 툴의 입장이 대립되는 거니까 낙태 반대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주제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건 뭡니까? 아, 그 주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찾아야 되는구나. 무엇을 찬성하거나 무엇을 반대하는 것. 무엇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무엇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이 틀이 머릿속에 있어야 제시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을 한번 볼까요? 퇴하가 잠재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잠재성이 중요한 이유는 퇴하를 죽이는 것이 미래의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닌 퇴하를 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갑과 을에 이제 입장을 찾아 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2차적인 게 뭐냐면요. 이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근거를 안 읽어. 갑은 낙태 찬성, 을은 낙태 반대 이것만 읽는 거죠. 자, 봅시다. 퇴하는 인간 생명체이지만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다. 그럼 첫 번째, 갑이 얘기하고 있는 논리적 근거는 이거예요. 자, 퇴하는 인간 생명체이지만 완전한 인간은 아니다. 자, 인간 생명체라는 건 인정하면서 완전한 인간은 아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다가 첫 번째 주장이에요. 두 번째, 따라서 퇴하를 함부로 죽이는 것은 안 된다. 자, 함부로 죽이는 것은 안 됩니다. 왜요? 퇴하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체인데. 그런데 뭐예요? 임신부의 질병 등에 상황이 있을 때는 임신부가 건강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다큐멘터리에 그런 거 있었다고. 한 여성인데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암투병 중이야. 항암제를 맞아야 돼. 그런데 항암자가 매우 독할 거 아니에요. 항암자가 매우 독하면 이 태아가 기형이 되거나 사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는 당신이 일단 살아야 병을 치료해야 다시 애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신을 중단하고 흔히 말했어요. 임신 중절 중간에 중단하고 질병을 치료한 다음에 아이를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성분이 엄마가 모성이가 되게 강한 분이었어요. 난 못한다. 차라리 항암치료를 중단하겠다. 그래서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애를 낳았어요. 그 이유는 어떤 과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암이 악화돼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 암치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임신부가 살기 위해서 질병치료를 위해서 임신 중절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럼 자, 인간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은 아니다. 두 번째, 함부로 낙태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세 번째가 뭡니까? 이거죠. 태아보다는 일단 임신부의 건강이 좀 더 중요하다. 이 세 가지 근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근거가 몇 가지 나오겠습니까? 세 가지 나올 거예요. 왜?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는데 근거를 몇 가지를 내세우겠어요? 세 가지 정도를 내세우겠죠. 근데 여기는 사실은 완전한 새로운 논리가 없어요. 새로운 논리가 을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을, 제, 신문을 대강이 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오답률이 높은 거죠. 첫 번째, 태아가 잠재적 인간이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태아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잠재적 인간이다. 아직 완전한 인간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인간 생명체로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잠재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잠재성이 중요한 이유는 태아를 죽이는 것이 미래의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를 죽이는 것이다. 그럼 자, 태아를 죽이는 것이 미래의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럼 미래의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가 뭐였어요? 미래의 인간이겠죠. 그렇죠? 그럼 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잠재적 인간이니까 미래의, 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합리적 존재. 그 다음에 자의식적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한테 힌트를 두 개나 준 거야. 첫 번째, 어떤 인간이다? 잠재적 인간이다. 여러분들 포텐이 아직 안 터졌다고 얘기하잖아요. 태아는 아직 인간이 안 된 거야. 잠재능력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합리적인 존재 아니면 자의식적인 존재입니까? 미래의 자의식적인 존재입니까? 미래의 자의식적인 존재예요. 그럼 현재는 아직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 다음에 자의식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미래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닌 태아를 해치는 건 옳지 않다. 세 번째가 이거죠.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닌 존재는 해치는 건 옳지 않다니까 뭐 해야 돼요?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죠. 아주 짧지만 갑도 세 가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의도 세 가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게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잠재적 인간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미래의 합리적 존재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무시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시하고 아 낙태 찬성 반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만 가 있냐면 낙태가 주제라는 건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이 낙태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은 명확해요. 그런데 항상 글이 논리적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논리력을 평가한다면 뭐 보겠어요?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볼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주장을 정당하는 근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볼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문제는 이게 환경윤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낙태 문제일 수도 있고 정보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광학기술과 윤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교묘하게 하지만 힌트는 주는 뭘?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은 사실 문제를 푸는데 뭐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잖아요. 머릿속에 지식을 갖추려고 하지 말고 사고의 틀을 갖추려고 노력해라. 글을 잘 읽어야 된다. 글을 잘 읽으려면 글을 읽을 수 있는 프레임을 갖춰라. 쟁점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쟁점에 대한 입장을 찾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된다. 자 이제 선지 한번 볼게요. 갑 태아의 권리와 임신부의 권리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태아와 임신부가 동등해요. 그럼 둘 중 누굴 살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단 말이죠. 자 태아의 생명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임신부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갑은 태아보다 뭘 더 중시하는 입장이에요. 임신부를 더 중시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틀린 사람이 있을까? 이것 때문에 틀린 사람은 없어요. 기억은 무조건 틀려. 그럼 잘 보세요. 1번 지워져요. 2번 지워져요. 3번 지워져요. 4번 지워져요. 이제 ㄴ, ㄹ, ㄷ, ㄹ이에요. 그럼 ㄴ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기억이 확실히 틀리니까. 1, 2, 4번. 3개는 무조건 지워지잖아요. 기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3번, 5번을 봤더니 ㄴ, ㄹ, ㄴ, ㄷ, ㄹ이야. ㄷ이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ㄷ을 잘 봐야 돼. 근데 이걸 제대로 못 보니까 틀린 거야. 태아는 합리적이고 자의식적 존재이기 때문에 해쳐선 안 된다. 여러분 이제 어떤 생각이 하냐면 글을 제대로 못 읽으니까 이 단어는 생각나는 거예요. 합리적 존재. 나왔잖아. 그 다음에 자의식적인 존재. 제시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아는 합리적이고 자의식적 존재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떤 단서? 미래의 합리적이고 자의식적 존재라는 걸 빼먹은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잠재성이 실현된 거야 안 된 거야?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게 고민이야. 지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해. 근데 자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현재 발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의 합리적이고 자의식적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태아 자체는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가 아니겠죠. 따라서 디귿을 지워야 됩니다. 디귿이 지워지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항상 얘기하지 않는 수식억구에 좀 주목해라. 왜? 여러분들이 수식억구를 제대로 주목하지 않으면 독해소 혼란을 겪게 된다. 핵심어가 들어가 있어요. 합리적 존재라는 핵심어 자의식적 존재라는 핵심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합리적인 자의식적인 존재니까 해쳐선 안 된다. 또 이거에 꽂힌 거지. 해쳐선 안 된다? 어 낙태 반대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야. 뿌듯하죠? 근데 이런 문제에서 틀리면 정말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정답률이 23% 문제를 틀렸어. 찍어도 20%야. 그러니까 제대로 맞추는 3%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어? 에브리바디 다 틀리는 문제를 틀렸어. 나도 그중에 n분의 1이야. 그건 아깝지 않은데 딴 애들은 절반 정도 맞는데 내가 틀렸다. 이것도 뭐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두 눈 뜨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사실 이건 시력 테스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시문을 읽어도 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래서 내가 상식이 통하는 윤리를 강조하는데 태아가 합리적 존재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뭐 이성적 사고 훈련해야 합리적 존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태아가 자의식이란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아 나는 우리 엄마의 아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닐 거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엄마의 자궁 속에서 헤엄치면서 밖으로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의식은 어느 정도 때 형성돼? 보통 이제 애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래요. 에? 돌 지났어요? 예. 이제 인간이 되었군요. 이런다고. 아시겠어요? 애 키우잖아. 거의 100일 잔치를 왜 하는지 알아요? 100일 전까지는 애가 먹고 자고 배설하고.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이래요. 그런데 100일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눈에 초점도 맞추고 이제 하나의 패턴화된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는 합리적인 존재라는 건 이성적 사유로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어떻게 태아가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돼.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보겠어. 아 잠재성이니까 아직 안 나타난 거다. 미래에 합리적 존재이니까 지금은 아니구나. 이렇잖아요. 야 나 나중에 최상류층 될 거다. 그럼 지금 상류층이라는 소리예요? 나중에 최상류층이라는 소리야. 나중에 최상류층이라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막 그런다고 또 선생님 제가 지금 공부하느라고 이 모양인데요. 진짜 내 대학 합격만 해봐. 진짜 깜짝 놀라게 해드릴 거예요. 압구정돈 가서 온몸을 완전히 변신시킬 거야. 이런 학생도 있어요. 지금 변신했다는 거니? 앞으로 변신할 거라는 거니? 앞으로 변신할 거라는 거 아니야. 미래라는 단어를 잘 봤어야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다가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야. 태아는 생각이 없는 존재니까. 그냥 단순한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지워집니다. 니은 볼까요? 을. 태아는 특별한 방해가 없는 한. 이제 봐. 니은. 특별한 방해가 없는 한. 자 하나의 인격체로서 잘할 것이다. 하나의 인격체 이다가 아니잖아. 잘할 것이다가. 여러분 잘하고 있겠지만 미래형시지 아니야? 그럼 지금은 아직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방해가 없어야 돼. 특별한 방해가 뭐고 있어. 중간에 낙태를 당하거나. 하니 막 적절한 환경과 적절한 자극을 주지 않았을 때겠죠. 그럼 자 잘할 것이다니까 미래구나. 디귿은 태아는 합리적 의식적인 존재 이기에 천재형이구나. 지워지겠네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니은 맞죠. 니을 봐요. 갑을. 태아를 단순한 세포 조직처럼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자 갑 뭐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낙태하지 말자. 인간 생명체는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그랬죠. 맞겠네. 을. 잠재성을 지닌 존재를 속 보호하자.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가 함부로 대우한다는 게 지금 논쟁에서 뭐겠어요. 낙태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낙태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잖아요. 선생님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건 낙태를 하지 말자는 얘기니까 갑이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또 여러분들이 마구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서 문제 틀린 걸 물어보잖아. 그럼 여러분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을 해. 아 이게 약간 헷갈리는 문제다.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근데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냐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런 학생들은 뭐도 많이 틀려요. 국어도 많이 틀려요.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생각의 방향성이 잘못 잡혀 있는 거라고. 그럼 잠재성이란 뭐예요. 현재는 실현되지 않은 거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건 함부로 낙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낙태하지는 않대 엄마의 질병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낙태하자. 이 얘기잖아요. 허용하자. 따라서 갑도 인정하고 의도 인정하니까 당연히 정답은 3번이겠죠. 자 이처럼 올해 6월 문제 중에 사회윤리를 가지고 함정의 패턴을 설명할까도 했는데 일단은 아주 깊은 개념으로 들어가는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고 기본적인 독해력만 발휘해도 맞출 수 있는데 틀린 문제들부터 함정을 피해가서 점점점 고난도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계속 캐슬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문제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제발 공부할 때 주어진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라. 여러분 요리 대회를 해요. 요리 대회를 하는데 닭도 한 마리 줬고요. 쌀도 줬고요. 인삼도 줬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닭을 삼계탕을 끓이라고 준 건데 여러분들이 인삼 버리고 쌀 버리고 닭을 튀겼어. 그럼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험 문제 구성은 문제 제시문 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시문에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의 힌트를 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항상 제시문에 정답이 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정답이 없으면 틀리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정답을 판단하지 못할 때는 어디로 돌아가라? 제시문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여러분은 정말 흔들림 없이 만점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생일에서 주로 나오는 함정의 패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